여행 갈리는 소리가 들리죠? 재밌어요 이게 기... 요거를 가운데서 여기서 이렇게 스티트에서 롱 갈리는 소리가 들리죠? 재밌어 이게 이게 기분이 좋아 asmr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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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7시에는 개두님 오셔서 특강이 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물냉님 1000비트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리그오브레전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렉기오브레전드 Revel фильма 5 지혜지 5 9 5 Pendulum 3 채팅창을 안 켜놔 채팅창을 안 켜놔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PGG 프로그램 왜요? 그거 깔면 어떻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룬을 오토로 하면은 블리치도 있잖아 블리치로 안하는 이유 저에게 맞는 룬이 있거든요 뭐야 이게 이게 이거 다 포면 보상줘야? 고맙습니다 당신이 알면 어떻게 할거야? 세상을 구했잖아 내가 다 봤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럭스 제발 대체 어떻게 해야해? 어 초각상에 말하고 있네 혼잣말까지 하고 말이야 아 난 여기까지였어요 카이사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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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봐라 후까시바 어? 뭐야 이거 아 약간 그 건강미 건강미 에코 소나 소나는 응궁으로 말하는데? 목가기념과 너무 기괴해 어 이거 보상을 준다는거에요? 안준다는거에요? 영원석 시리즈 요걸 준다고? 어 이런거 필요없는데? 알피나 이런게 필요한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리야 하다보면 알았었죠? 아 재촉하지마 아아 죄송합니다 그니까 이제 별수화자 에코랑 애들이 나오니까 이제 만든건데 이런거를 그니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쓰읍 안해도 되는데 밀라 어 별의 숙적 저 피스테리스틱을 좀 연습해왔거든요? 저 피드스틱 연습해왔어요 피드스틱 서포터 좋아요? 근데 와드가 너무 이상하던데? 피드스틱 서포터 제가 한판 해왔어요 중급에서 이제 스킬 다 숙지한 이제 스킬 다 숙지한 나 예습도 하지 나 다 나 제라스랑 브랜드도 연습해왔잖아 아 티어표 보고 어? 나 이거 저번에 한번 상대했었는데 음 레나타? 레나타 한번 해볼까? 레나타 이거 할인 안하나? 아까운데 파편 없을걸? 파편 없을걸? 어 여기서 나올지도? 내가 10만원어치 질러났지 없어졌어 어?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만들까? 어? 어 조합이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지 영어석 팔면 돈 줘요? 아 이거? 안 주는데? 주황정수인데? 아 이거 이걸 팔아야잖아 어? 너 어떻게 이거? 알피 시바 안해 내 10만원 돌려줘요 내 10만원 돌려줘요 내 10만원 양심있어서 다행이야 양심있어서 다행이야 뭐하라고? 나만의 상점? 아 이건 안가 살거 없어 챔피언을 갈면 파랑정수 나와요 챔피언을 갈면 아 그거 알지 아는데 이거 언제 다 갈어? 6천넌 나올 때까지 어떻게 갈아 틀란들 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안 할래 보유하고 있는 거만 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자 자야 할 수도 있잖아 바꿔 바꿔줄 수도 있잖아 이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아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야 사면 알리스타인데 알리스타는 나중에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너 이거 왜 있지? 렌가가? 옛날에 좀 썼다 어 옛날에 좀 썼어요 개꿀 개꿀 아 이제 다 있어서 안 돼요 아 바꿔줘야 돼 아펠리우스 하는 사람하고 바꿔줘야 된다고 어이C 레나타? 시바 이만큼 갈아야지 레나타 할 수 있어 불공평해 빨리 시켜농게 시바 오이카로 그럼 하지마? 싫어 할 거야 고런 로라타 연습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보호막 강타 음.. 비슷하군 볼때는 이제 아무거나로 가서 수호자 슈샹 물약? 나 이거 물약은 안좋아 물약안해 살고싶으면 E EQW EQW인데 EWQ EWQ 산막 EWQ 산막 슈렐 화공부 EWQ 요걸 많이 가네 명석한거 명석한거 스킬은 대충 알아 앞에서 딱 해서 스웨인 그랩처럼 앞에 Q로 맞추고 뭐 땡겨오거나 밀거나 하고 W로 우리편 되게 강하게 해주는데 죽으면은 일시적으로 살고 그 어신이나 킬하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살고 E가 뭐 이렇게 가는거 이렇게 가는게 있었고 궁이 서로 싸우게 하는거 적군 위주로 싸우기 그리고 그리고 내 평타가 레오나 그 패시브 스킬 패시브처럼 내 평타가 스킬 패시브처럼 때리면은 묻어가지고 아군이 때리면은 그거거든요 다 알지 뭐 명석함 슈렐 제국 뭐 이렇게 가나보다 아니지 제국은 그거지 똑같이 신하니까 못하지 어 잠깐만 아 화면이 잘려요 아 네 죄송 일단 다 꺼 일단 다 꺼 끄는게 맞아 록스 어 서포터 아니네 내가 뒤에 따라다니는거 뭐야 이거 아우씨 징그러 아 새로운 서포터 장착이에요 아 시바 어떻게냐 땡기는건가 근데 그랩이 되게 길다 평타가 좋은데 어떻게 어떻게 땡겨 저 QQ? 아 바로 써야되나보다 스윤이처럼 천천히 하면 안되나봐 안되는데 아 클릭을 해야되는구나 아 아 왜냐하면은 내가 스마트키를 풀어가지고 죄송 이거는 안해도 돼요 이거는 안해도 돼요 이거는 안해도 돼요 피하고 피하고 아 좋아 달달하고 슈퍼 강해지기 슈퍼 강해지기 하면은 공속에 올라갈거야 그치 뭐 이거는 아 뭐 이렇게 가는게 아니네 아 으 아 아 그녀한텐 보호피 저lah 동류한텐 보호모 동류한텐 보호만 시미 그리고 도 네 네네 어 어려운 애는 아니네 어려운 애는 아냐 다른.. 아 부딪치면 아 부딪치면 아 맞네 부딪치면 아 이거 앞에 막히는구나 찰싹 찰싹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다른 애들한테 맞추면은 기절해 그치? 다른 애들한테 맞추면 어렵네 먹어 못먹으면 내가 먹어줄게 흫 QWR? Q3만였나? 피해량이 늘어서 이거 아닌데 짤짤이 할거면 E 그치? 아 밀어버리길 수도 있고 나한테도 걸 수 있나? 아 나한테도 걸 수 있어 슈퍼 빨라지기 이동속도도 빨라지나? 아니네 아싸 느려지기 어 맞췄다 기절 비절 비절시켜서 방금 봤죠? 히 하 오 하 히 우 오 하 히 오 하 히 슈퍼 빨라지기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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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와, 미니언 데리고 오게 못 참지? 못 참아 이거 때리면 돈 들어와, 님드 치샘, 돈 들어 내가 이동하면 안 되나? 오오 아씨, 미니언 먹고 어 근데 되게 넓은데? 긴데? 그, 그, 나미, 나미 같다 나미, 그지? 나미 아, 양복을 입고 있어서 멋있어요 어렵네, 어렵다 어려운, 어려운 캐릭이다 하나 먹고 이건 안해도 될 것 같아 어, 뭐야 아, 좋은데? 못 알아봤게 아, 보짠이었어, 보짠 아, 돈이 없네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안가? 갈까? 아, 안가 안가 갈까? 그냥? 아, 안가 안가 이거나 보자, 양복이나 보자 뭐 있어요, 양복 뭐 있어요, 양복 오우씨, 팔 뭐야, 얘 아, 기계팔이구나 그치? 그 개처럼 그, 그 아케인에 나오는 개처럼 자운식으로 개조했네 자운식으로 개조했네 개 누구들아, 레베카였나? 얘 자운사람이지 그 화공담장이 되게 많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 이거는 싸울 때 그냥 거는 거보다는 아, 이동속도도 생기는구나 거는 거보다는 죽기 전에 거는 게 좋은 건가? 안 죽을 것 같으면 걸어주고? 아, 이게 딜레이가 있네, 얘기가 왕 하면서 아, 시가 아, 몰라 저렇게 되면 어떻게, 혼자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들이 얘는 그러면 유틸, 유틸 유틸 서폿이라고 봐야되나? 보호막도 있고 아씨 Q를 한 번 더 눌러야되는 게 뭐, 뭐야, 총 쏘네 얘? 라인즈는 좀 약하고, 한타가 좀 뭐, 뭐야, 총 쏘네 얘? 삐대 ringe OOO OOO 다이어트 들어가 들어가 시바 안 했지? 가 나한테 나한테 걸게 죽어버려 아 죽어 진짜 죽었네 그다음 뭐였지 이거 파공부 파공부 아니야? 여기 아 참 왕왕왕왕 바쁘다 얘 바쁘다 들어가 봐 아 왜? 나 주사했는데? 딜레이었나? 레이저는 안 돼 안 돼 죽는 건 괜찮은데 살아나는 건 괜찮아 뭐 싸이온이 여기서 레이저 맞는다고 안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아 아 카인도 안 살아나? 치 씨 맘대로 락스 하나 주고 자 레나타 한번 출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에 레나타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나 게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나가지도 못하네 부실골들은 랭을 멈춰주세요 부실골들은 참 아니 아이언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아무튼 이해했어요 큐로 해서 맞춰주기 좀 아이언맨이 들으면 불쾌합니다 그런 말 하죠 같이 사는 사회니까 배려하세요 진짜 아이언이 쓰 진짜 아이언이 쓰 아이언이 쓰 W는 그러면 죽기 전에 3초 3초 동안 죽으면 안 돼 아니 죽어야 돼 3초 안에 죽어야 돼 그치? 그냥 싸울때 써요? 근데 쿨이 되게 길던데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 버프 기간이 짧다고 이 버프 기간이 그치 그래서 한타 시작할 땐 쓰는게 나? 좀 애중가랑 중간쯤에 쓰는게 좋지 않아? 초반에는 죽기 전에만 쓰고 중간에는 한타 싸움부터 막 쓰면 됩니다 초반에는 죽기 전에만 쓰고 그래서 이 버프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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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다섯개만 다섯개만 나 어딨어 레나타 알았어 나 피디리도 했는데 나 진짜 서포터 이제 너무 많이 해 지라스팬 아니 어차피 안쓸거면 그냥 올려놓는게 낫잖아 그치 아니 공짜티켓이 아니 공짜티콘이 계속 쓰니까 이거 웃기네 이거 어? 버렸으면 좀 아까울뻔 이것도 움직이는게 있고 안 움직이는게 있는데 안 움직이는게 아마 풀렸을거야 흠 사미라 사미라면은 나 이거 얘 괜찮지 않아? 속박 있잖아 레나타 레오나가 싫은가봐 궁은 근데 궁은 속박 아닌데 얘 얘 속박 이상해 속박 에어본은 그거밖에 없는데 멈추기 Q에만 터질거 아냐 쉣트 쉣트 쉣트면 얘가 낫겠지 해볼께 오씨가 멋있데 얘 뭐야 장군님이잖아 장군님 장군님 스킨 이게 좀 약간 여자 스웨인 같긴 해 땡기고 부딪치고 있잖아 나 스킬좀 볼께요 아 EQ구나 E를 먼저 찍네 왜 Q를 먼저 안하지 견제해야 돼서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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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하고 선마는 EW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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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룬도 볼 줄 알거든? 어, 시건방지다는 거야, 이거는. 난입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붙을 생각이 없다? 그럼 맞아야겠죠, 그쵸? 그리고 마공점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영감에서 마공점으로 쏙 들어오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시트는. 시트는 마공점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샥 틀어서 합장.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줘야 된다. 이, 이가 상당히 길다. 이제 세트 서포트도 제가 또 할 줄 알죠, 세트 서포트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저 그렇지. 저 자 thirty, 거의 가장 제일 잘 horns 내가 그냥 여기다. 만약에 여기다 눌러 놓으면은 여기까지 가서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쏴 버리네? 아 돈 들었나요? 안 들어오고 정장 입어야지 애완동물도 하나 있고 멋있다 얘 약간 그 자온은 자온의 느낌이 있어? 그지? 자온은 좀 간지가 있어요 딱 90년대 창작물에 나올 것 같은 간지 스팀펑크의 간지 보호막도 한번 씌워줘야겠다 아이 보호막 씌워줘 아이 보호막 어때? 바다가 근데 수호자는 터뜨리지 말아 수호자는 터뜨리지마 곤란해 수호자는 터뜨리지마 곤란하니까 저거 지리언니 쉽 그는 여기 저기 나 그 이 바로 이 지리얼님이시지 개폐기 뭐야 정신없긴 하다 그지? 대놓고 마공조 쓰면 맞아야죠 마공조 쓴다 조심 기절, 기절시키고 지키고 이번에도 지켰다 또 쓴다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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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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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있어? 셰트랑 붙으면 안좋은데? 뭐한..뭐한다는거야? 마공점? 또 마공점 쓰겠죠? 기회를 받게 오우 잘한다 쟤 저격냄새가 좀 나죠? 저격하지마라 셰트 좋아보인다 나 셰트해야지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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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호방하게 당당하게 걷고 자 아니 이게 또 얘가 또 그 심어 잖아 심어 이거 심어 주입이잖아 반지나죠 갱플랑크 아 갱플랑크 좋았는데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갱플랑크 안 돼 총을 꺼져 아 씨바 여기 자꾸만 하죠 시트있죠 시트 조심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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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 내가 망bru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낚았지? 당당하게 한 번 걷고 화가 났쥬 비해 블라드 집 가야쥬 나 와드 하나 박아줄게 거기 와드 살짝 뒤로가 나 뒤로가 돌아가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히ㅇ 으흐흐흐흐흐흑 HHHH 어허허 어어허허허허허허 어어허허 오케이 살리고 오케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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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살리고 죽였어?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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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형 내 ㅅ대로 난 성군을 사먹네 하지만 벨죠 버릇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뭐 태워야지 아 유쾌하구요 킹폴 목목하게 자라고 있는데 레나타 야미 레나타 야미 사일러스가 셰트의 궁극기를 강탈 타브로가? 오 저기있어 모르는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기분좀 풀렸어 지오고 가야겠다 아 기분좀 풀리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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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데? 쟤 왜이렇게 왜이렇게 여기까 지금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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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ㅋㅋ 쏭 바로 당당해갖고 짜오 짜오 플라디 어떡해? 이즈리아 왜 안걸렸지 여기? 이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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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당당해갖고 이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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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통 아주 이쁘고 어어 어어 이즈리아 사미라 사미라 자꾸 혼자 다녀 쟤는 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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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 히힛 그래서 전혀 왜 저거 혼자 다녀?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띄졌나? 띄졌나봐 Verse 18 띄One 띄졌나? 띄졌나? 띄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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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격이었죠? 음... 저격하지 맙시다 아... 밥이나 먹어야겠다 근데 레나타가 그 살리는 맛있네요 아... 오늘 점심 야무진겁니다 아니 그 초반에 그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그거 있잖아 그거를 내가 아 그걸 잘했으면은 이겼는데 그걸 못했어 자 오늘 먹을꺼 굉장히 또 핫한 음식이죠 누데이크 에서 나온 직접도 직접 가서 공수해온 누데이크 크림버거 버거 케이크라는 겁니다 버거 케이크 화제의 누데이크 그 버거 두개는 그 직원이 좀 먹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이거 비싸겠는데? 이런 생각 괜히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그냥 그런 느낌이야 이런게 아이고 이거 떨어뜨렸으면 나 되게 미안할 뻔 귀하게 태어나가지고 뭔가 뭔가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그냥 귀한 몸일 것 같은 근데 케익이래 이게 버거인데 사이에 케익이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바꾸고요 아 모닝빵 크기 맞습니다 누데이크 버거 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버거거든요 아 이거 300원이 떨어졌네 300원 1200원이 떨어졌네요 아이고 300원이 이거 몰라요 얼마에요 이거? 태현씨가 얼마입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개당 개당 이거 개당 4500원? 개당? 당연히 이거 이게 6개 들이가 4500원일 리 없으니까 개당 4500원 그러면은 요거가 300원은 아니고 한 진짜 한 70원 오.. 6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60원 정도? 이거 요거 그냥 뽀빠이거든요? 라면땅인데 50원이 50원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 인싸들이 먹는 여기 버거 사이에 모닝빵 사이에 크림이 들어가 있고 이 라면땅들이 바뀌었어요 그 맛은 라면땅하고 똑같습니다 시제에 라면땅을 박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50원이 아 뭐야 여기 시 300원이 있었잖아 아싸 비상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자꾸 떨어져 그래서 아까 롤 했던 컴퓨터인데 맛은 비싼 이유가 있었네 비싼 이유가 있었어 크림이 맛있다 크림이 짠 듯하면서 맛있어 이게 막 과감하게 달지 않아 은은하게 달아 근데 뭐 이거 메소 익스플로전도 아니고 자꾸 아 포장지에다 하는거지 아 보여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알권리 여러분들 알권리 존중했더니 돌아오는거는 야 포장지에다가 대고 처먹으라고 줬잖아 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응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안에는 크림하고 라면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닝 모닝빵 그리고 빵이 막 엄청 막 부드럽냐 뚝 막 그런건 아니야 그냥 모닝빵 같아 천원 아니 백원 라면땅의 짠맛이 좀 잡아준다 되게 재밌는 맛이야 응 저거 먹느니 싸이버거 먹을 듯 진짜 싸이버거 먹고 먹는거에요 이거는 밥이 아니야 디저트라고 그런사람들이 있어요 아 막 5천만원짜리 오토바이가 있어 응? 저거 사느니 5천만원짜리 어? 그거 사겠다 어? 그랜저 타고 다니겠다 응? 아니면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겠다 제네시스도 타고 꼭 그 5천만원짜리 오토바이 타는거야 그니까 또 묻혀가면서 먹는게 또 맛이거든요 이게 이런거는 안 묻히면서 먹으면은 또 먹는 맛이 안나 일부러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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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묻혀 묻혀가면서 먹는게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때는 좀 약간 그사람이 헐렁해 보일때 매력을 느낀단 말야 헐렁해 보일때 완벽한줄 알았는데 어? 이런 나사빠진 그런 뭐야 부분도 있네 철두철미할거 같은데 아 구독감사합니다 그래서 희민씨가 인기가 많잖아요 어? 옥수수 어 내가 보니까 소금도 좀 넣은거 같애 라면땅의 짠맛인줄 알았는데 소금맛이 좀 확 느껴졌어 갑자기 그게 그 어느 부위가 희민씨 인기 많아 희민씨 인기 많아 희민씨 그거에요 그.. 뭐지 포켓남? 포켓남이라고 하나 그거? 모성 본능 자극하는 거? 포켓남 맞아요? 흠 어? 자꾸 어? 챙겨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귀여운 매력있잖아 희민씨 근데 왜 도망갔어요? 도망 안갔어 도망갔대 도망 안갔어요 저 뭔 소리 하는거야 아니 결혼했으니까 갔지 오늘 치울까요? 나 좀 약간 누데이크 먹는다 요것도 폭력이거든 사실 샤넬백 그 종이백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요것도 사실 누데이크 요것도 폭력일 수 있어 딱 비워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뭐 사무실에 좀 약간 뭐 수납하는 걸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오란다 딱 진열하면 이쁘겠다 오란다 그치? 아 두개 남았네 근데 이게 디저트인데 괜찮네요 이런 걸 잘해 여기가 여기가 누데이크가 발칙한 상상 어?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지? 아이 같은 상상 키덜트라고 하지? 키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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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면모가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낄낄게 됐겠지? 흐흫 흐흫 크흐 혼자 그치? 아무도 안오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면 뭐야 메롱 메롱 일부러 한건가? 아 일부러 한거 같은데? 흐흫 이렇게 하고 끝났을텐데? 만드는 사업자에서 흐흫 웃기지? 이거 보면 웃기겠지? 했던게 그 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웃김 사실은 그냥 보면 그냥 어 뭐야 메롱을 만든거야? 일부러 한건가? 아니면 뭐 우연치 않게 된건가? 그게 원래 끝인데 이걸 킥킥대면서 만들었을걸 생각하니까 나도 킥킥대는 그런 맛 아니 그런 모습 그런 느낌 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략하게 좀 옆에를 보여드리면 이게 의도했어요 이건 의도했어 옆에가 얼굴 나와야 가운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리고 이거 크림인거 같고 이거는 빵이야 빵 빵 패티처럼 만들었어 이거 만들고 또 이랬겠지? 크흐흑 아 패티인줄 알겠지? 크흐흑 이건 진짜 치즈에요 이건 진짜 치즈에요 먹는사람은 아무 생각하지 어 그냥 빵이네 이랬을텐데 먹고 크흑 이 치즈가 그 치즈인데요 그 묵직한 치즈 묵직한 치즈 뭐지? 묵직한거 치즈 체다 말고 그 고기같은거 껴있는 리코타는 아니고 고기같은거 껴있는 치즈 그래서 얘가 얘 빵 빵이 원래 햄버거는 고기 패티가 좀 뭐지? 묵직한 맛이 나잖아 이거는 오히려 아래에 하얀색이 묵직한 맛을 내 이거 피클에 메롱이 재밌음 근데 재밌는데 막 쓰읍 막 막 그런 느낌은 아니다 막 막 단것도 아니고 밥 대용으로 하기도 쪼끔 애매하고 그냥 재밌어 그냥 재밌고 끝 부자면은 그냥 밥먹고 아이 뭐 그냥 하나 먹을까? 디저트 하나 먹을까? 하나 먹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먹고 그냥 하는 느낌 근데 아무리 부자여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줄 서서 먹잖아 이거 줄 서서 먹는데요 이거 알아요? 근데 이 재밌는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나봐 사람들이 누데이크를 처음 들어요? 그 옛날에 먹었던 거 있죠? 크로와상 이렇게 사이 가운데 녹차 크림 써가지고 그게 여기에요 그니까 이게 재밌는 거 많이 하는 녹차 케이크 석탄 조그만한 뭐 크로와상 미니크로와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거 어 좀 빵가지고 그니까 장난치는 곳인데 그 착한 장난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 마이크로와상이야 그거는 마이크로와상 빨간chnet 가격은 장난없어요 왜냐? 줄 쓰기 때문에 험 원래는 보통 뭐 디저트 가게가서 뭐 음료 하나랑 뭐 디저트로 먹잖아 이거는 디저트만 먹어 대 왜냐면 가격 듣고 잠이 깸 커피는 안 마셔도 돼요 그러면은 커피랑 디저트랑 같이 안 시키고 디저트만 시켜도 그 가격이 얼추 나옴 그러면 가격도 똑같고 잠도 깨고 묵직하지 가격은 묵직해야 된다 이유 있는 비싸면 왜냐 사람들이 줄 서서 먹으니까 여러분들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만들어 근데 막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줄 서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요 100비트 감사합니다 누데이크 최근에 나온 피크닉이라는 제품 보면은 너무 발칙해서 열받으실걸요? 이따가 누데이크 홈페이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있어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야! 먹지마! 먹지마! 해도 하니깐 오히려 어? 내가 안 먹을 줄 알고? 해서 좀 줄 서는 느낌도 있어 먹지마! 야! 이거 4,500원이야! 먹지마! 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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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는 밥을 먹고 사실 디저트기들 밥을 먹고 먹는게 좋다 하나는 하니깐 블랙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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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치즈에 뭐 찰떡아이스 같은게 있어요 찰떡아이스 먹어보겠습니다 고칠고칠한데요? 고칠고칠해 고칠고칠해 이거 그 가는 기계 점검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덜 갈린 것 같은데?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씨 녹차 마셨네? 그 옛날에 그 녹차 케이크 그 그 맛이다 거기에 치즈는 맛이네 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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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나 말차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나만 그래? 나만 말차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차로 마시면 괜찮은데 아 이거 아이스크림으로 하고 이게 잘 모르겠어 오히려 민초 뭐라고 하지? 민초보다는 말차가 더 안 맞는 것 같아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쿠키런 할 때도 말차 맛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맛이냐면 말차나 이제 어떤 녹차 이런 게 은은한 맛이잖아 근데 이거를 응축해가지고 진한 맛으로 낸 게 나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녹차 초콜릿 뭐 그런 거에서 나왔잖아 그치? 녹차 아이스크림 나쁘진 않아 막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다른 맛이 더 맛있어 그치? 아 녹차 아이스크림 줬는데 막 먹어 근데 일본가서도 먹어봤거든 뭐 제주도 오설록 거기 뮤지움 뮤지움인가? 거기서도 먹었는데 잘 먹었어 잘 먹었지만 아 초코 아이스크림이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민트 초코처럼 말차 초코가 이제 녹차 그거니까 자꾸 초코랑 결합을 시키네 요거 요거 발칙한 요거 요거 보세요 발칙한 거 뭔지 알아요? 발칙한 거 접착제로 쓴 거야 지금 말차를 이 빵하고 치즈랑 붙으라고 접착제로 쓴 거라고 지금 이런 것도 발칙하고 재밌죠 아 뒤에는 그 동양화 선생님이 그려주신 선물로 주신 설날 때 호랑이의 해라고 그려주셨어요 호랑이가 되게 익살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요 동양화 거의 안 해요 동양화 한 달에 두 번 할 두 번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면 주말에 막 촬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동양화는 확실히 좀 재밌는 게 있어 동양화 들을 게 못하는데 그냥 그 재밌어 그냥 먹 칠해지는 게 말차 맛이라는 게 그냥 설탕 맛 아님? 설탕 안 들어가면 안 먹잖아 그렇게 치면 딸기우유도 안 달면 안 먹지 그죠? 초콜릿 우유도 어? 단 거 없으면 안 먹지 종갓집 종갓나님 29개월 구독 당근 케이크 때 지가 했던 말인데 맞아 내가 했던 말이야 당근이 맛있어? 이거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거잖아 근데 왜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고 그래? 내가 했던 말이야 근데 그건 맞아 당근 케이크는 맞아 그치?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말차는 이 향이 있잖아 향이 풍미가 근데 당근 케이크는 내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당근 맛이 안 나면 안 날수록 이 당근 케이크는 맛있다고 말해가지고 그런 거야 설탕 맛으로 먹는다고 당근 맛이 진하면 진할수록 맛이 없어 당근 케이크는 당근 향이 거의 안 나 엄청나게 은은해 근데 그게 옅을수록 맛있어 당근맛 진하면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 진하게 먹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지 좀 난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근 케이크에서 당근 케이크가 그때 한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당근 맛을 즐긴다기 보다는 당근의 색깔과 당근으로 만든 케이크가 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먹은 소비한 게 있다 내가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거지 사실은 설탕의 단맛이 좋은 게 아니냐 이 주황색 이쁘잖아 귀엽잖아 카와이 하잖아 그치 16개월 부족한 사람이야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아 근데 이거 한 2300원어친데 아 입 150원이 붙어버렸어 10원 15개월 뭘 이래야 부자돼 지들도 집에서 먹으면 이렇게 다 주워먹을 거면서 어? 아니 이게 지금 4500원인데 안 주워먹게 생겼냐고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린다고 이렇게? 4500원짜리인데 하나야 이게? 누데이크가 젠틀몬스터에서 홍보 목적으로 유입 매장 유입시키려고 만든 브랜드인데 뭐 젠틀몬스터 카페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인스타층들에게 반응이 난리나서 계속 유지중이라고 합니다 젠틀몬스터요? 난 누데이크는 알고 젠틀몬스터는 잘 모르는데 오히려 젠틀몬스터 아니 누데이크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안경 파는 거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젠틀몬스터 절대 월클 아닙니다 나 진짜 처음 들어봐 젠틀몬스터는 아예 음식 음식이 아니구나 안경점이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경 파는 곳이야 영화관 가면 광고가 맨날 나온대 근데 영화관 안가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다고 하신 분들은 영화관 안가시는 분들이네 응? 아 일리다 선글라스가 아 젠틀몬스터야 그게 좀 약간 발칙한 곳이네 그냥 응? 기업 자체가 발칙해 애초에 그런 정신이 있네 그거야 그러니까 만들고 재밌어 하겠지? 하는 게 보여서 재밌음 아하하하 아이같은 아이같은 모습에 아우 달어 아우 아우 달어 아우 그 누데이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빵에다가 소금을 자꾸 치나 봐 짜 좀 젠틀몬스터 손흥민 씨랑 콜라보 중인데 이래도 월클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 아니잖아요 아우 아니라고 했어요 아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니까 송웅정 감독님의 그 말씀으로는 전세계 5명 정도 안에 들어야지 월드클래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내가 그 영상을 봤어 내가 그게 왜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하셨을까 해서 가서 봤는데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뭐 기준이나 뭐 랭크 같은 거는 사실 뭐 책 책 책정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참고만 하고 의미가 없죠 각자 각자 또 다 다 베스트 5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참고용 참고용 근데 손웅정 감독님의 베스트 5에는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한 거고 자기 그 어 넘버 파이브나 막 이렇게 들어갈 거기 안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있는 거고 그런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침청맨도 월드클래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넘어가죠 아 잘 먹었다 누데이크 누데이크 한번 가볼게요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 붙어볼까? 유명하다고? 손 와 손 여기도 뭐 웨이팅 걸어야 돼요? 홈페이지 갈 때도? 약 151 뭐요 어, 후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이거를 안경이 이미지를 미리 안 받아 놨나? 옛날에는 홈페이지 가면은 이거 득득득득 하면서 열렸거든, 이미지가? 막 독특한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뭐 엄청 큰 데인가 봐요? 젠틀몬스터가 아, 근데 비싸요? 아, 손흥민 선수랑 아, 하셨구나 아, 비싸네 아, 비싸네 이거 뭐야, 이거 원래 24만원에? 25만원? 좀 비싸지? 여기 좀 비싼 데죠? 월드 오브 어크래프트 일리단 일리단 아, 이거 잘 만들었어 근데 멋있어 월드 오브 어크래프트 30일 게임 시간이 포함됐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앞에다가 거는 거야, 뒤에다가 내가 잃어버렸어 아, 여기다 여기다 장착하는 거구나? 아, 여기다 장착하는 거구나? 자, 이거 어디다 걸어야 되나? 그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젠틀몬스터니까 그죠? 그냥 우리한테는 어서와 어서와 선글라스인데 그냥 성적 지형이 까다로운 안경인데 어떻게 고른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고른게 아 아 이게 이게 빠져버렸다 내가 이거 빼버렸어 이게 하나밖에 없어 젤리가 젤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것 같아 혁준상 왔어요? 혁준상 혁준상 요즘 잘 지내요? 아 이거 차고나가요? 그 토마뱀 잘 있어요? 요거를 아 요거 요거 따로 사야되요 그러면? 나 없으니까 아 이거 이게 왜 하나가 없지? 열받네 아 그래서 여기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 걸게요 그냥 직접 걸지 뭐 직접 걸어도 되잖아 사실 여기도 괜찮고 여기가 또 고무가 끊어질 것 같아 어 이렇게 그래 아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아 몰라 그리고 요거 요거는 또 요거끼리 연결되어 있어 아 아 이건 이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이것끼리 그래서 쓰고 이거는 뭐야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였어 하 근데 이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고무가 없어서 이건 못하겠어요 이거는 목걸이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안경줄처럼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 이거를 뒤로 걸고 이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가? 아 나 알았다 다 알았다 목걸이를 하는 거야 이거를 목에다 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응? 아 인사되기 너무 힘들다 이거는 누데이크 직원이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아 됐어 이렇게 하고 이게 이게 목걸이잖아 그치? 이게 지금 여기 고무가 없어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원래 얘가 이쪽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 꽂을 수 있는 이거를 하나 만들어주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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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거지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다니고 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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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목걸이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나중에 호민이 오면 제대로 씌워보죠 근데 풀 풀셋으로 안 했어 아씨 잠깐만 이거 직원이 와서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누데이크 직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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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젠틀몬스터가 이런 거 만드는 데다 근데 젠틀몬스터의 뭔가 그 홍보를 위해 만든 게 누데이크인데 누데이크가 누데이크가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탬버린지도 아 젠틀몬스터 여기 보면은 아 있네 탬버린지 이거 이거 카톡 선물하기로 많이 한다고요? 이거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주고받았어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또 말차 넣었네? 야 어떻게 이게 기깔나게 만들까? 어? 있어보이게 하우스 도산 이렇게 한국인이시네? 하우스 도산 하우스 도산 하우스 도산 하우스 도산 2019 베이징의 마스카페 2020년 상하이의 오이스터바라는 리테일 공간을 선보이면서 첫인상을 남겼음 이거죠 제가 먹었던 거 하우스 도산 하우스 도산 하우스 도산 말차 국무리 말차국물에 비벼먹고 들어올리면 내가 한번 들어 올렸었거든요 모르고 액체인지 몰랐어 들어 올렸다가 다 흘렸지 홍수 났죠? 홍수. 에스프레소 5,000원, 롱블랙 5,000원, 플랫하이트 6,000원. 기본적으로 비싸네. 어? 하남 스탑필드에도 있네요? 홈페이지도 한번 가볼게요. 누데이크 하우스 도산. 누데이크 홈페이지. 여기에요? 아닌데? 대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애플보고 정화해야겠다. 아 이건 호들갑도 아니야. 진짜. 이거는 이유있는 호들갑이야. 진짜. 화가 안나네. 누데이크 보고 왔더니 화가 하나도 안나. 이게 이게 이 휠로 하는 거거든. 휠로. 휠로 내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 세련됐네. 세련됐어. 아 좋습니다. 누데이크를 왜 가. 또. 볼 것도 없는데. 나 아까 누데이크 글라타 레나타 글라스크 해가지고 우리팀이 싸웠나? 그래. 폴가이즈 한번 해볼까요? 폴가이즈 한번 하자. 롤아 깐판 했으니까. 아. 형준상 한번 놀러 갈게요. 고수. 고수라고 써야겠다. 아 그리고 거기서 뭐 보내줬어요 이거. 이거. 열혈산국지 보내줬어요. 이거 할까? 이 제작사에서 코드 줬어. 이거 할까? 근데 4.4기가가 필요해. 뭐야 이거. 이래도 돼? 열혈산국지 해야지. 영어 이름 뭐지 이거? 리버시티 싸가. 나 옛날에 열혈 시리즈 잘 안했는데. 돈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소프트가 없었어. 팩이 없었어. 아 쿠니오의 그거 맞아요. 쿠니오의 뭐 뭔데? 이름 이름. 옛날에 열혈 피고 막 뭐 지나가면서 뭐 캔 먹은 에너지 채웠고 진짜 되게 재밌어 보였는데. 패밀리 8비트로 그 구현을 하기가 진짜 극한까지 구현했어. 사실상. 팀킬되고. 팀킬되고. 열혈강호. 장각부 타나봐. 어? 뭐야? 돌승이. 돌승이. 돌승이님. 했네? 오우, 돌승이. 오우, 2.4시간. 으으으으으으으으. 음~~ 아 한글화 아주 깔끔하고요 아 좋아요 어어 어 누구지? 나 누구..나? 관우 쿠니오 나 관우에요 자 나 누구? 나 유비 고다에요 스가타 조은이에요 마사코 제갈량이에요 어 3D도 들어가고 노숙 마미 장료 하세베 하우돈 류이치 야마다 조조 어어 확실히 3D는 약하네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좀 3D가 약하다? 아니 뭐 뭐야 다크솔 같은거는 또 잘 만드는데 대부분이 좀 약해 대부분이 잘하는데도 잘하는데 세게 류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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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 류이치 버튼 설정 엔터도 아니고 뭐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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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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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해봐 다시 다시해봐 인지를.. 인식을 못할 수 있어 됐다 됐다 난이도 연파 창천은 이미 죽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그거라고 하던데? 플레이타임 길다고 들었는데? 테크노스정 땡땡땡 다운타운 스페셜 쿠니오군의 열혈상국지 전원집합 지금으로부터 1800년 하고도 수십년 전 무대는 400년에 걸쳐 한 왕조가 다스리던 중국 대륙 부패한 관료들이 정치의 중추를 장악하여 이런저런 악정으로 백성들은 고통받고 천변지위와 역병으로 처나는 혼돈의 카우스 그런 시대에 격분한 한 명의 남자가 일어선다 충의는 두터우나 인내심은 짓고리만 했으니 이름은 관우, 자는 관운장이라 대륙제일의 멋진 사나이 파란의 제1장 창천은 이미 죽었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댕땡땡 변사 변사 형님 기다려요 관우 형님 빨리와 주창 그렇게 느리며 포졸들한테 잡힌다고 죄인을 잡는 포졸들에게 쫓기게 되다니 따지고 보면 형님이 관리를 패버린 게 잘못이라고요 그럼 넌 관리가 시키는 대로 뇌물을 줘야 된다는 거냐 그냥 뇌물을 주기 싫지만 때릴 것까진 됐으니까 빨리 도망치자 아 튜토리얼 튜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엘 엘이 뭐야 엘 뭐야 저 누르 요 나같은 사람은 아 눌러 눌러서 가면 걷기 안 누르고 그냥 가면은 아 한번 버튼 한번으로 바꿀 수 있어 모드를 모드로 바꾸고 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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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포졸은 따돌렸지만 눈앞에 산적이 앞문의 호랑이 뒷문의 일이 어떡하죠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잖아 산적들을 헤쳐버리고 간다 내가 싸움의 견본을 보여주지 잘 보라고 주참 자 엑스 패고 하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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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처럼 날아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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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처럼 날아서 킥 킥 펀치펀치 킥킥 하나 둘 킥 오케이 비는 잡기 잡아버리고 점프 부실 수 있나요 못 부수고 이거 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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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아 시 야 오 막 갑자기 이동하는데 탁탁탁 하고 탁 이동할 수가 있네 오 알비는 알비는 요거 분노 분노 가드와 던지기를 동시에 아 알비가 좋아 가드와 던지기를 하면 열혈 나무가 뭔데 쾅 하고 날려봅니다 아 엄청 아 됐다 어 이제 어널드로 때려 아 이렇게 기력이 다 차면 할 수 있나봐요 헥헥 멀리 왔네요 하 여기까지 왔으면 괜찮겠지 잠잠해질 때까지 이 말에서 얌전히 있으나일까 전 있으니까 근처에서 얌전히 있겠습니다 야 보지마 큰일났다 모두 도망쳐 황건적이 나타났다 뭐 뭐야 줄줄이 쉴 틈도 안 치는구만 누가 왔다고 황건적 말이야 모르는 거야 한실이 마음에 안된다고 날뛰고 있는 노란 두근네 퀄트 집단이야 덱도 어서 도망쳐 아니 난 싸우겠어 뭐라고 싸우다니 난 죽기 싫으니까 도망치겠어 바로 근처 탁가도까지 와 있으니까 도망치려면 서두르라고 자 탁가도라고 했겠다 황건적이란 놈들에게 맛을 보여줘볼까 아니 황건적이 아니구요 탁가도까지 왔대 맨손으로 싸우는게 던질 수 있어 나 이거를 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불편해 바꿀 수 없나 어 하기 아 Ari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과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광대하게 만들었어 뭐라고 쓰여 아 키기 던지기 자 이거 주워 어 주워 잡기 어이 잠깐 너희들 맘대로 안될거다 그 노란색 맘에 안들어 뭐야 그게 억지잖아 우리가 황건적인건 알고있어? 개우섭네 봉은 이미 부러졌는데 무슨 봉술이야 아니 뭐야 벌써 황건적하고 싸우고있는 놈들이 있나보곤 마침 잘됐어 나도 같이 해볼까 어 같이 싸우고있어 아 누구 따라가 아 킥킥킥 아 킥킥킥 날라가고 펀치펀치펀치 펀치 잡기 잡기 오케이 잡기 오케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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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았다아 나 어떻게하지? 열받았다 열받았다 어떻게하는거지? 아 이미 된거구나 아 나 이미 됐는데 아 나 이미 됐어 아 제발 아 끝나버렸네 황황 여기다 죽고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날라가버리고 잡기 던져버리기 아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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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아 아 돈을 못주었다 장기가 미친놈같은데요? 넌 옐로 카드 생각보다 세서 당황스럽잖아? 마지막에 황이 들어간 단어가 생각이 안났군 그에 비해서 너희들은 강해보이는데 고 고맙군 근데 넌 어 일이 좀 있어서 쫓기고 있지 뭐라고? 관리를 합시고 건방지게 굴고 말이야 그래서 죽여버렸어 처음 만난 우리에게 관리욕을 하다니 너 용감하구나 같은 입장에 있으면 분명히 나도 그랬겠지 하지만 닥친 대로 뇌물을 요구하는 관리 백성들의 생활을 무시하고 권력 다툼에 빠져있는 호적과 황관들 이대로는 안돼 너희들 말이 통하는데 이름은? 나는 유비야 연나라 BOE 봉술 스페셜로 백명의 남자를 피바다에 쳐놓은 바로 내가 영국사람 장비 자는 익덕이다 어 나는 관우 문장 여기서 같이 싸우는 것도 인연인데 괜찮다면 한산할까? 승리의 연회라는 건가? 좋지 그럼 마을 안쪽에는 도원으로 와라 자 관우 기다리게 하지마 그러고보니까 주차함 어디갔지? 관우형님 역시 얌전히 굴진 못하셨군요 꿍그럽고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을 만나 다행입니다 전 곁에서 보고 있죠 자 여기 샛길로 빠져도 오케입니다 흐흫 목표가 어딨지? 맵을 보십니다 빨간 곳이 목표 장소입니다 자 들어가고 오오오오 짚고 죽창 짚고 기다려봐 뭐야 당신 황건적을 쫓아내 준 사람이지? 보답이라고 여긴 뭐여 또 못해도 보물을 좀 받아주지 않겠어? 근처 마을에선 그냥 살 수 있는거야 편하게 골라봐 마하 펀치 앞으로 싸우면 활용해줘 형님! 럭키입니다! 설마 마을 사람들에게 필살기 예측을 받다니 일단 메뉴를 열고 일의 아이템을 보습니다 스킬을 보십니다 필살기를 배우.. 배우십니다 마하킹을 장착하십니다 알았습니다 마하 펀치 마하 펀치에서 습득 헷십니다 마하 펀치 헷십니다 자 그럼 나 어떻게 돼 던져 오오오! 나 이제 마하킥이야 이제 까라라라라락 빵 까라라라락 빵 고마워 자 말걸고 고마워요 자 주워서 그리고 이쪽으로도 한번 가 아 여긴가 오래 기다렸지 유비 유비 장비 아까는 고마웠어 자 여러분들 말을 너무 잘해요 아 그래 할건 해야겠지 자 환실의 왕 영광을 되찾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아 꿈같은 소리를 하는 녀석이구만 뭐야 유비를 깔보는 거야 그게 아니야 기쁜거라고 난 너희들 같은 꿈을 품은 놈들을 찾고 있었다 기쁜거면 됐어 좋아 결정했다 난 너희들과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자 함께하자고 오케이 자 장비 잘 부탁해 복숭아 나무에게 감사를 해야겠다 괜찮으면 같이 기도해주지 않겠어 응 그러자고 복숭아 나무에 정령이여 장비 그리고 관우 여기에 세명을 이끌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어 고맙습니다 모모조노 모모조노 어 뭐야 복숭아 나무에 정령이 나타났어 아 내가 왜 이렇게 예쁜데 저길 저긴건 짠쌤음 나한테 알바리 감사뿐이냐구 어 복숭아 나무에서 떨어졌나봐요 그래 우리 세명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실의 부흥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겠어 으응 훌륭해 그리고 우리들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로 맹세한다 부담스럽잖슴 각오가 너무 심한거 아니잖음 아니 좋아 맘에 들었어 우리 셋은 죽을 때 죽을 때는 함께야 뭐야 그게 엄청 감독해버렸잖슴 좋아 알았어 우리들의 우람한 의지를 봐서 천년님이 선물을 주겠잖슴 자 천년님한테 물건을 요구하지마 이제부터 셋이서 세상을 바꾸는 여행을 시작할거잖슴 그럼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을거거든 그래서 돈을 드립니다 뱀 300냥 도원삼형제 응원하겠다고 도원삼형제잖슴 세명의 팀명을 생각해봤잖슴 멋지지 않잖슴 어 나쁘지않고만 자 어 개그도 25년 35년 전으로 멈춰져있는거 같아요 추억이 새록새록 도단하네 아 이게 클래식이야 이거는 클래식이야 좋아요 갑시다 저작권 사용료 말이야 이 시나리오를 35년전에 지필하신 분이 똑같이 지필하신거 같애 복숭아나무를 타서 제일 먼저 꼭대기에 올라간 놈부터 막퇴한건 어때 자 잠깐 방금 천년님이 나타난곳이냐 딱 안할거야 천년님도 응원했으니까 괜찮잖아 하지만 나무타기 요금을 받으려나 아니 뭐야 해보자고? 이새끼가 나는 마하펀치를 배웠는데 싸움인가? 싸움이라면 나도 안져 아 오케이 어어? 어어? 둘이 싸워 둘이 마하펀치 마하펀치 발차기 죽고 던지세요 오케이 죽고 던지세요 아 아 마하펀치 팔차기 팔차기 죽고 던지세요 오케이 너 던졌어 죽고 마하펀치 죽고 아 뭐야 저거 나 열받았다아 청룡어널도 청룡어널도 잡고 아 뭐야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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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뭐야 쟤 생명 도대체 섹 파하펀치 꺼져 죽고 던져 레벨 업 죽고 아 죽고 던져 맞춰서 빠라락딱딱 어 나 근데 에너지 왜 찼어요? 레벨업에서 따다다닥 마하펀치 진짜 역하다 애들 근데 내가 큰형이야 제법이군 형제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리 잘 쓴 놈이 맏형이 어울리지 않아? 그럼 유비가 맏형에 아 박치기를 잘하나봐요 그래서 유비가 맏형이 됐어요 앞으로 신세 좀 지자고 맏형 이제 어떡하지? 우리에겐 지위도 커넥션도 없으니까 공격한 사람들을 접자 그래 의용군이 돼서 싸우는거 어떨까? 좋아 장형제는 이상한 요소를 부리는 고수라다고 근데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여기 누를 수 있어 오 오케 펀치킥 맷집 오 오케 업그레이드 나 마하펀치 마하펀치 자 또 가자 여기서 여기로 가자 아 돈내야잖아 걸어가 무기 하나 짚고 신선한 고기를 식히기위해 썼던거래 신선한 고기를 식히기위해 썼던거래 신선한 고기를 식히기위해 썼던거래 최대체력 20% 회복 안먹어 난 공짜만 먹어 파란색 붙어있으면 퀘스트 여기있다 흐흐흐 무슨일이야 짚신을 잃어버려서 팔이 아파 내가 해결해줄게 유비에게 상담해볼까? 아 유비가 지푸레기 그거 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재료 모으라고 하겠죠 유비가 아 그럼 아까 거기로 돌아가자 여기 돌아가자 여기 돌아가자 이봐 짚신을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돼 난 짚신 만드는 도사야 진짜야 어렸을 때 짚신 만들어서 잘 만들어 집재료 3개 있으면 만들 수 있을텐데 집재료 말이지 집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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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가도 오케이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해보이죠 고다이 장비 장비 마탱이 갔어 자 갑니다 뭐야 얘 마하 펀치 가드 가드 아 이게 점프구나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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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킥 킥 킥 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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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าย 펀치펀치 펀치 마마펀치 날려차 effic 날라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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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이 더 좋네 날라차기 파워펀치 가드 가서 가드 가드 킥 킥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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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마펀치 핫 밀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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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인사해야하니까 하나 죽고 통행금지 이씨 아 이거 집 아니냐고? 아냐 탁현에 가면 있다고 했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진짜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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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만 되나봐 아까 그것만 되나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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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스킬 줄지도? 빨리가 한개 더 있어야된다고? 아냐 나 많이 모았어 자 만들어 집집집 때껏 울퉁불퉁해서 건강샘들처럼 됐어 자 이걸 갖다줘 수제집신 자 자 이거 신어 이제 밖에서도 걸을 수 있겠지 이거 신어라 한짝은 울퉁불퉁하네 이거 신으면 아프지만 건강해지는거야 그니까 신어 고마워 형 이걸로 줄게 오라펀치에서 오오 마하펀치 오라펀치 합치면 뭐가 나오고 오오 내가 마하펀치 했으니까 내가 오오라펀치를 줬나보다 내가 마하킥을 했으면 드랍킥을 줬겠지 오오 오케이 조합 사용 초필살기 세팅 결정 결정 나한테 엘비랑 뭐 하는게 있네 왜이렇게 복잡해 오라펀치 fficiency 아이들 연겨들 기둥 고마웅 су겨들 슬겨들 설마 음번 수하기 슬겨들 엄청 오오 번쩍번쩍 오라오라 두개 쓰다보니까 열린대 오라펀치 오라펀치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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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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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펀치 누르고 있어야돼? 왜? 아아 오오오 오라 펀치 개쎄네 오라 펀치 오라 펀치 점프해서 점프해서 마하 펀치 오라 펀치 이것도 오라 펀치 오라 펀치 오라 펀치 어서옵시오 당신 못보던 얼굴인데 배고플땐 우리 가게로 오라고 자 고기만두 나눠주고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아싸 공짜 이래서 먹으면 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안먹어 아! 어서오세요 이거 훨씬 좋은데? 어? 싸고 더 좋은데? 아 이건 즉시 먹는거 바닥에 떨어져있는 무기있지? 던지기로 주워 왼손보다 무기가 더 강해 도서오 거듭 속으로 사라진 도는 난이도라는게 높을수록 드러나는데 양이 양이 실력만 좋으면 의룡.. 의룡군이 될 수 있을까? 어 양이 볼일이 있는데? 착한군이 많아? 아 옛날 그.. 그 게임하고 비슷하다 진짜 기술가게 적극적으로 리치콤보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 얘 요 근방을 다스리는 작자지 이름이 뭐야? 나는 관우야 게시판을 보는게 어때? 장비 제조 어떻게 봐 신선 기력이 잘 올라가 이동.. 공격 후 이동할 수 있어서 던지기 오케이 여기는 퀘스트가 있어요 토온에서 환관적을 무찔러라 화면에 주목해봐 못들어가요 못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되요 할게 없어요 빨간 바가 기력이에요 빨리빨리 비워주는게 좋아요 어 헤헤 장비죠 어서오세요 지력 어 이거 좋은데? 이거 하나 사자 어때 펀치랑 무기랑 세지잖아 두더기 완각 두더기 두건 셰트 도와주세요 완각 아아 좋아 나 엄청 세졌어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칼칼 칼 아아 시바 나 진짜 화났다 잠깐만 좋아 아 아 왜이렇게 세 마하 펀치 오라 펀치 좋아 킥 킥 킥 하시바 왜이렇게 세 아 아 알쓰 미안해요 아잠깐만 여기 좀 쎈데요 얘네 좀 쎄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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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쟤네는 약한데 가자 가자 칼 좋은거는 했는데 여기 창 창으로 집자 창 아 스탯스탯 오픈 뱃집 폴 뱃집 앵 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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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따따라따따 뒤져 오케 이런거 막 막 써요 죽고 크으 오케 했다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아아 왜이렇게 쎄 넘어가 오케 아 개쎄 뭐야 이게 갓 갓 오 혹시 씨이 하지마라 하지마라 hidden 10 던지는거면 안돼 아씨 왕펀데이 아아 잠깐만요 하하 잠깐만 아우 화났다 아 다 다 다다 우오오오오오오 창풍 우오오오 창풍 판치판치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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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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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주워서? 주워서? 아 줍는거랑 던지는거랑 달랐스.. 이렇게 뭐예요? 가드 가드 하 개빡돈다 진짜 칼, 칼하나 주워 아 너무 쎄! 밸런스 좀 이상해 톤 톤도 내가 다 쓸어버릴게요 황건적 머리봐 동료로 들어오고 싶으면 황영하지? 누가! 너희들 동료가 될거 같냐? 난 형제 둘만 있으면 충분해 정원지! 아 정원지 아자아 자 얘들아 내가 간다 내가 뒤에는 나한테 바뀌어 뒤에는 나한테 바뀌어 아aterial 아득 히익 아 막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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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대 대가리 대 대가리 가드 주워 주워 둘러싸 둘러싸 삼형제 자 막아 잡아 나 화났다아 아 안되겠다 오라파지 아 아 어려워 이 게임 아 뉴비 장비가 있어서 다행이다 자 걔로 들어가서 보고하자 평생 공손찬씨가 있어서 괜찮지만 부재중이라 어쩌나 싶었죠 싼거지만 받아주세요 럭키입니다요 럭키입니다요 나도 말타고싶다 럭키 가드라는건 편하지만 공격을 많이 받으면 무너지고 던지기는 의미가 없어 어? 이거 뭐야 방패? 방팔팬인가? 50 이상이면 되네 50 이상입니다 아 난이도가 이게 좀 약간 원래 이 게임이 좀 세요 그죠? 알죠? 이 게임이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아 이 게임이 좀 있어 그래그래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스텝이란거 아주 좋아 아아 아 전통이야 전통 역사가 아.. 그러지.. 헷 펀치! 펀치! 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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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가드로 탈줄 가드로 탈줄 헷 올라올때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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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펀치! 펀치! 아.. 잠깐만..잠깐만.. 긴급탈출! 긴급탈출! 여기 건너올때 펀치! 펀치! 도망가고 죽고 내려올때쯤에 던지고 우우우우 펀치! 별것도 아닌데.. 혼자요? 혼자니?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돈먹고 띵띵띵 띵띵띵 엉 펀치! 마하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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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빌살기 날라버려서 날라버렸어 가드하고 있다가 판판판 나오고 싶죠 때리고 가드 이동 가드 이동 때리고 때리고 가드 이동 탈출 때리고 때리고 오라판치 맛있게 먹어주고 지푸레기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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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먹어주고 개로 가야되 개 여기가 개야 어? 나 어디로 가야돼? 게시판으로 해 저 자식 때려도 돼? 관리만 보면 때리고 싶어요 실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임치성의 위병입니다만 황건적이 성을 보기 위해서 자 유비 어쩔거냐 도와주러 간다 도와주러 갑시다 임치로 가자 임 임치 안녕하세요 용케철 찾으셨군요 인장수집위원회사람입니다 아 도장찍을 수 있어요 평원이에요 하나찍고 임치 하자 아자 아자 피하고 아자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다시 가서 펀치 펀치펀치펀치 펀치펀치펀치 펀치 펀치 킥 펀치 안되겠다 나 화났다아 갈아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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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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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되겠다 나 화났다아아아아아 아뇨 안돼 왜이렇게 쎄 애들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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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탑 와 니가와 어 펀치! 와 펀치! 마하펀치 아닌데요? 오라펀치인데요? 흠 맞아 팝업 어? 못 건너가? 자 아주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아 스탯 스탯 스탯은 마하펀치로 올리자 아 펑 마하펀치 마하펀치 제를 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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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스탯 아뇨 어우 짜증나 호라펀치 호라펀치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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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들이 가드를 쓰니까 너무 열받아 호라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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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물격값이지? 이때 잡아 가드하면 잡아 펀치펀치 펀치펀치 오 가드 펀치펀치 가드하면 잡아 오케 ven 따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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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떰리구 발차기를 되게 하네 주포 오케 오라펀치 너무 사기하니? 형은 3냄 오라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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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모으면 세게 모으면 항보 항보 누우 스킬 펀치만 올려서 오케 스킬생..스킬생겼어 오라게틀링 시..실드랑 같이하는거야 시..실드랑 스파 위 아..에너지로 쓰네요 ㅋㅋㅋ 어..이구 cks취취취취취취취취 typ conversations 뭐가 있는데? 아 어 뭐야 오오 아싸 가자 평원 평원 3림에 있는 도적을 쳐보시고 가보를 보여주세요 이거 완전 rpg네 rpg 의용군인가요? 토운에 살고 있는 친척인데 칠, 철천 야차라는 인물이 날뛰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토운으로 가라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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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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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따 아 말도 안 돼 이게 뭐 펀데이 멀리 거리벌리고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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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라아 때려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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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막어? 잡아? 아아아 아우씨... 날라차기 날라차 날라차 차 차 날라 날라 차 차 차 아... 아...씨 잡아 잡아 얘는 개 약한데 쑤심을 다 주면 돼 어벙 하죠 어벙아 매력이 있죠 스탯 찍어 스탯 찍어 스탯 찍어 펀치 펀치 볼까 뭐야 너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황건적 들어가기 들어가겠습니다 잡어 펀치 펀치 잡아 잡아 오케 펀치 펀치 니가와 서로 니가와 민낙에 도착 라 cùng 도착 만끼리 acquire 가든 펀치하면 잡고 때리다가 때리다가 가드 따라와 펀치 펀치 죽고 던지고 때리다가 죽다가 던져 아아아아 왜이렇게 세이 아아아아 아아아 이 새끼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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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펀치 펀치 일어나 야 맞을거 맞자 맞을거 맞자 맞을거 맞자 맞춰서 던지기 펀치 아아아아 계약하네 별거 아닌데요? 주워가 잠깐만 주워가 입적 얘기는 뭐 됐어 뭐야 뭐 보상 없어? 끝이야? 밥집 밥집 아 교사 효율이 너무 차이나는데요? 아 아 교자먹어야지 자 가자 자 개 근데 임치는 이쪽인가? 뭐야 어디로 가야돼? 임치 그냥 아까 가던데로 갔어야 됐나? 형아 이거 임치야? 아 아니 개넓어 게임 왜이렇게 볼륨이 많아? 맞지 말지 아 아 무기 찍을걸 무기 되게 편하다 무기가 되게 편해 무기 찍을걸 petit 그래 평생 막아봐 평생 막아봐 평생 찌를거니까 still 그래 평생 막어 어 넌 평생 막어 난 평생 찌를꺼야 어 너만 손해놔 너만 팔아파 평생 찌를꺼야 아 근데 맞아 잡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다음 다음은 쉽지 지나가 하재 자 간판으로 있었던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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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봄 탈출 우우우우우 우우 우아라 주워 깝 łò 깝혁 아잦 waters Meyer 잠깐만 아 이거..둘려..아 나 이거.. 걸어가게 하는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아..되게 날뛰네 하지말지 콕콕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무기올려야겠다 이제 무기 무기만 올려야지 그래 계속 막아봐 계속 막아봐 어? 안지치나봐 계속 막아봐 계속 막아봐 거리조절하면 돼 거리조절하면 그만이야 계속 막아봐 계속 막아봐 너만 손해야 너만 몸 아파 삭신쑤셔 죽구요 돈죽구 아 돈없어져 아 나 내 몸에 딱 맞는 무기 죽은거 같애 요거 한번 해볼까 아 아 꺼져 거리조절 무기는 거리조절 오케 좋아 빅토리 너무 쉽죠 누군가의 두루마리 입스 누군가의 두루마리 입스 평원에게 보고하는게 나을까 그냥 가 계속 가 평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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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식당 식당 20% 안가져 안먹어 돈 흘리는 흘리고마라 죽으면 돈 흘리고 마는게 나 맵을 본적 있어 가보면은 순간의 돈 가능 어 뭐죠 자 이거 드루마리 가보 자 구술 입스 인정 인장 인장 찍어주고 복양 술 약국 약초차 상태이상 사용하면 돈을 떨어뜨림 낙법 다운됐을때 왼쪽이나 오른쪽을 아 오케이 디테일해야 되니까 이게 밥집 밥 안먹어 오케이 왕 찾냐 없스 나 임치로 가야겠어 억 네가 집으로 가 좌우 내려가 내려가 이게 이게 아아 으아 저거 배워서 죽어야 되다 아우씨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머리 머리 손 손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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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손목 아이씨 무기.. 무기 카운터네? 무기 카운터는? 이렇게 해서? 어? 어이.. 잡네 아 뭐야? 가사 아이씨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올라와 니가 올라와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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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쯧 가자 가자 아 배 타야 돼? 근데 여기도 가야 되는데 토운 돈 주고 가자 이제 돈 주고 돈 내 뜯다 돈 내 뜯다 뭐하니 좀 쓰.. 쓸건 씁시다 여기 한번 가.. 가보자 100원 내 오른쪽 주먹을 먹으면 너같은건 한방이거든 하만 조홍 난 황건적이 하위군이랑 황소군하고도 깜부라서 여길 부를 수도 있는데 실례 좀 한다 이건 제일 거창한 이름으로 날뛰고 있는 놈이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나 찰천 야차 하만이 바로 나왔지 찰천 야차란 장래 이 나라에서 최강의 무장이 될 남자의 이름이다 기억해두는게 좋아 옆에 히로타 막 이렇게 있는거 보니까 어? 좀 해? 어 조홍도 같이 싸워줘 어? 새끼가 어때 컵이 쭉 날라가네? 누구야? 대포가 있나?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어? 거리 조절 어떻게 할건데 니가 AI가 요 막무가내로 따라오면 다운이지 찰천 야차 라고 해봤자 딴 데 보는 척 딴 데 보는 척 아아아아아아 아 개쎄 어 야 조홍 해봐 야 무기 없으면 안 돼 개무섭네 쟤 조홍 뭐 어떻게 봐 총 좀 써 잘 싸우는거 같은데 어 그래 잘한다 드랍킥을 잘해 오케이 빅토리 자 먹어 200량 400량 좋아 앞으로 거창한 이름은 안쓰면 좋겠는데 정말이야 당신 그렇게 강하니 어딘가 또 만날지도 모르겠어 그때는 동료라면 좋겠는데 말이야 명성치가 올라가고 자 이제 여기 해결했죠 여기는 못가서 제남가도 여기까진 가자 아니 밥 먹고 가자 밥 밥 밥 여기 밥 아니네 밥 여기 밥 아니네 아 이로 가야...아래로 가야겠다 피우고 temp 씨 없네 마원이 하! 검도 검도 아아 잠깐만 나 드려보내줄래요? 오라아 깨드롱 잠깐 돌아가서 긴급탈출술 바로 밥집 여기가 밥집 아 깨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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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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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 곧 레버비야 아니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 이따 간다 히힣 힣 힣 식당 아무도 없네 몰래 먹어도 되나? 힣 힣 몰래 먹을 수 있는 건 없나봐 지나가 다 싸울 필요는 없어 생각해봐 황건적이 성을 외워쌌어 오케이 청주의 위병 자 우리가 임치성을 구합시다 저기 도망친 위병이 있잖아 히에잉 도원 삼형제다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걸 가르쳐주지 자 난 후방교란 아 내가 다 끌어들여 다 끌어들이고 여기서 오라게트립 다 모아서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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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와و 도와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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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자 주워가, 하나 주워가 돈 히익, 히히히히 아, 황당하게 쎄잖아 아, 300년 밥값도 안 나오네, 씨 자,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 상의 좀 할까? 우선 저작권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 일절 금지다 상의할 건 앞으로 일에 대한 얘긴데 두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기주에 사시는 나의 은사다 유비의 선생님인가? 어, 우리보다 세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야 그 선생님 어딨지? 기주의 광종 부근에 주둔하고 계실 거다 오케이 엘보에, 서 점프펀치 기호틴에서 무거운 항아리를 다리에 떨어뜨린 남자의 피구기 엘보에, 서 엘보에서 감사함다 사연 엘보에서 엘보에서 점프 엘보 와이는? 없어 없어 계략 엄청 디테일해요 유학생 그런 일도 있는건가 장비 오케 다 쏜다나? 완갑 나 다 있지않아? 노점상 어? 어우 좋아보이는데 힘의 팔찌? 도원 머리가 좋아진 양 가농이다 가농이라고 합니다 팀에 들어왔습니다 동료 유호하가 도원 삼형제를 돕고싶다면서 황건적을 쫓아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요하 요하가 누구였지? 요하는 읽고 쓸줄도 알고 숫자에도 강하지만 약간 덜렁대는 녀석이라 황건적이게 잡히지 않았다면 좋겠는데요 찾아보자 요하는 어디로 간개냐? 복양인 근처에 단서를 찾겠다고 했던거 같습니다 오케 감사합니다 약국 안가 오케 나의 신척상황 힌트를 주지 음속의 발견술과 양발을 이용한 충격으로 요렇게 칫어버리기 점프해서 찍어버리기 왁 발기술로? 여긴 막혔고 여기로 가 여기로 가려면 여기까진 가야돼 아이씨 왜 안가져? 개교 아 난 분명히 안싸울라고 했다 옳아 캐트링 엉덩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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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쎈데? 엉덩방아 펀치에 내가 다 투자를 써 엉덩방아 엉덩방아 엉덩 방아 엉덩방아 막기로 안되지 엉덩방아 스플래시인데 엉덩방아 엉덩방아 여기도 광주원 같쇼 노식선생님 격주했습니다 마도카예요 노식 노칙 선생님 봉설 스페셜로 200명의 남자를 피바다에 쳐넣은 유비의 형제 연국사람 장비요 황건적 토벌은 좋은 출발점이야 도와주지 않을래? 장사에 있는 주준 선생님이야 공격에 처한 주준 선생님을 도와줘 광종마을은 지금 황건적에 정거당했어 근데 황건적이 이렇게 볼륨이 그러면 이거 나중에 끝까지 어떻게 해? 거의 그냥 소설 그냥 다 넣었는데? 화개 오케이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계략 계략버튼 계략도 있어 이제 R.. LB랑 화개 주변 일대를 불태는데 자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야되 여기 근데 여기가 요 다리가 막혀있고 요롷게 돌아가야되 그죠? 여기서 아래로 가야겠다 임! 치! 광종이 막혀서 임! 치! 자 LB LB 펀치로 할 수 있고 이쪽으로 얜 아니고 어? 왜? 어? 여기 아닌가봐? 아래로? 아래로? 아래가? 아래가 있나? 아래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아 어? 엉덩망아 침덩이 자 계속 나오네 엉덩이 어 엉덩이 펀치 엉덩이 개 어 왈을 이웨 엉덩이 아 이런 이거 왜 또 3D로 한거야 세상 갑자기 나 튕겨져서 나갔는데 뭐야 오라 캐트링 되게 세다 화개 엉덩 방아 엉덩 방아 엉덩 방아 엉덩 방아 침덩이 어 얘는 진짜 세 근데 너무 힘들어 침덩이 안되겠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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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업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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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덩 와 진짜 세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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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거다 침덩이 피하는거다 침덩이 피하는거다 침덩이 피하는거다 이 자식들아 1타 1타 2피 어어 더럽게 해 아 총올려 총 침덩이 아 빨리 쳐서 다 빨리 쳐서 침덩이 잘 뭔데 이게 아 침대가 돼버리나? 잠깐만 아 일단 침대가 되는데? 잠깐만 아아 아 짜부 이런거 쓸데없이 쓸데없이 3D라는거야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가드해야되나? 짜부 점프도 안돼 총을 한번 더 쳐 총을 한번 더 쳐 아 이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가 있었어 아 아르로 아 아 아르로 갔어 어 난 따라가 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여기서 여기서 짜부 피하고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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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나 일본 그 기자같애 아래로 또 푼 점프가 뭐야 아 이게 끄트리는 안돼 안돼 숙 하하하 그냥 이거 이쪽으로 가면 됐네 근데 여기다 갈 게 없어 여기를 피하고 피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서 빨리 가야 돼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아 봐봐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아씨 왜냐하면 여기가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가 피하라고 누가 봐도 돌 지나가고 좀 치라고? 돌 지나가고 어떻게 좀 쳐 아 특정 계략이 있어야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상자? 상자가 보이는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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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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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해진단 말이야? 신성한 곳이지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뭘 찾으시죠? 고마워.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돈 없어. 돈 없어. 고속 배기에서. 고속 배기에서. 천양. 뺏는데? 나? 전투중이라서 탈출이 안돼 잠깐만 나 스킬 안찍었잖아 무기 올인 전투중이라서 탈출이 안되어 된건가? 응 전투중이라서 탈출이 안되어 되면 아저씨 탈출이 안되면 됐다 됐다 아 자 엉덩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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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찍고 무기 안쓰 미끄러지 마세요 되게 미끄럽습니다 여기 지금 되게 미끄러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해주는게 천원이었어? 미쳤구만 오케이 스몽쿠키 인장 어 인장 찍구요 한단 너 요하냐? 이찌죠 관우씨? 제 이름을 어떻게 임치에 있었던 관웅에게 들었죠 우리들을 위해서 왕권적을 쫓고 있었다면서 네 도원사명자의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전 관우씨를 동경해서 유비씨의 의원군에 들어온거에요 남쪽에 백마로 간거 같습니다 관우님께서 가실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아 요하가 백마로 갔어요 백마라 내가 처리해둘까? 순우경 못치다 이 가게만 하면 너무 많이 마신다니까 좋아 자 좋은거 알려주제 순우경님 어디계십니까? 또 땡땡이 치시는건 아니겠죠?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대머리남자 못보셨나요? 못봤는데? 야 살아서 들키면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말이야 병아리 의원군같은건가? 감싸준 담래로 좋은걸 가르쳐주겠어 활주의 황건적 소구리인데 그 꽤나 리치한 황건적이거든 해치면 대박 황건적중에 상당히 강한놈들이야 밥먹어서 파워업 하고가 자 이거 먹고 힘을 내 5% 레조 어 여기는 좀 싸네요 여기 좋네요 여기 아 여기 좋다 어? 여기 양심적인 가게네 네 뭐 아까 주지 않았어? 나? 15% 아 스탯을 올려줬어요? 15% 야 개꿀인데? 아 안올렸네 나? 아 그럼 무기하지마? 펀치 개꿀 저장 안됐으면 더 개꿀이죠 해치워버릴까? 백마? 오케이 엉덩망아 침덩이라고 해 침덩망아 오 개쎄다 진짜 침덩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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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한 활주에 리치한으로 한건적 있다고 그러는데 침덩망아 핵폭탄급 침덩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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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만 타이밍 맞으면은 사망이죠? 침덩망아 핵폭탄이야 핵폭탄 무기도 필요없어 침덩망아 임치있는 가농에게 말해둘까? 오케이 일단 가 갈건가 침덩망아 한번 볼까요? 주정베이가 말하는 리치왕 권장이라는게 이놈들이군 한판 해볼까? 이런지도 못 침덩망아 되게 약한데? 침덩 침덩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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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아? 침덩망아 구슬 아 좋아 비싼거만 갖고있는 황건적이었군 장신궁등도 입수하고 아주 좋아 자 그러면은 아싸 비싼거 많은데? 양육환 경험치가 증가 비싼거 팔 수 있어 아 팔 수있네 그냥 여기서? 아 여기서 팔지마? 왜? 침덩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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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침덩망아 침덩망아 갑자기 난이도 확 확 떨어졌죠? 오 좋아 계략게이지 진료 조조 조조 장군이시다 황건적 따윈 아기 손을 비트는 정도였어 침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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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서브 빨간색은 구역 어? 없네? 과일 드시라? 저 사람한테 말 보고싶어 어? 어? 무슨 말을... 반옥 임치가 아닌가? 킥 킥도 하나 할까? 킥도 하나 사자 킥도 하나 킥도 하나 이게 침당인데 킥도 하나 사지마 cc 같이 쓸 수 있잖아 cc 같이 cc 같이 써 킥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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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팔도 하나 사 액세서리는 두 개씩 할 수 있나봐 여긴가 봐 간호 아닌데 임치인데 아 있다 있다 간호하고 덜렁이 요하잖아 고경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길래 조마조마 했잖냐 좌우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임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황건적은 내가 해지 치워놨다 관우씨는 최강의 남자야 아이템이 바로 팔리는 건 너희 젊은이들 덕분이었나 아 여기서 팔아주는 거였어 간호흉 주베입스 이게 팔아줘 이게 팔아줘요 자 이제 이동 침류까지 이동 침류까지 이동 도장 오우씨 멋있다 이거 칼 칼 하나 짓고 장사 장사의 주준선생 장사 맞지 황건적이 하나도 없잖아 조조란 놈의 소행이겠는데 주준 카와카미 주준 노식 선생님이 말했던 그럼 아까 조조란 장군이 아타는 사이에 황건적을 해치워버렸어 모처럼 각오를 다지고 들어왔으니 공적을 올리고 싶었을텐데 미안하구나 황건적이 아지트의 정보를 들었지 조조도 모를거야 구독 감사합니다 한단으로 가려면 백마에서 북쪽으로 가서 배를 타면 돼 군대놀이 막걸리야 중증 최고의 약국 빠져나와 만주 나 주를 매지 않아도 돌아오니 기특하구나 말 타는 건 없나요 뭐야 예쁜 조개 껍질 입소 손님 자랐어 어쩜 오 뭐야 씨 열혈 에너지로 움직이는 인형에 대해 적혀있다 좌인두 순리납 통행금지 뭐 없는데? 딴 데로 가볼께요 아 수군수군 들었어? 말을 훔쳤다던데? 말을 죽였다나 뭐래나? 수군수군? 사람들이 모였는데 잔치하나? 저건 노식선생님? 어이 너희들 왜 노식선생을 붙잡은거야? 놔줘 나쁜짓을 하면 잡아가는게 당연하잖아 노식선생님은 나쁜짓을 하실 뿐이 아니야 뭔가 착각한거겠지 착각이 아니란다 원래 안그럴거같은 사람일수록 나쁜짓을 많이한다고 연행해야하니 어서 비켜 스톱 스톱 셋 다 진정하세요 난 괜찮으니까 하지만 이대로 선생이 잡혀가게 된다고? 이런데서 싸우면 안 돼 찍히게 되면 한실위에 일할수도 없게 될거야 일단 패 그러셔야지 관우 가끔은 거역할 필요도 있고 어 자 너희들 선생님 말 틀어 아 패고싶다 이어넣 오 잘싸우는데 이어넣 따도 같이 패 따도 같이 패 검을 집어드네 검을 집어들어 나도 나도 뒤져 뒤져 펀치 오케이 돈 무기 정의는 이긴다 젠장 너희들 정말 안된다고 했잖아 구해준건 고맙지만 통탁은 조정에서 힘을 키운 것 같아 그리고 난 통택이 원안을 샀어 어쩔 수 없으니까 산속에서 조용히 살거야 아 아잇 선생님 이거라도 먹고 키웠네 다들 건강해 안녕 가버렸어 명성치가 떨어졌어 가까이 하지 않는게 좋아 멋있는 분이 강하기까지 하다니 저도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한건적을 해치워달라구 뭐야 이거는 이제 연결됐다는건가 아니 연결됐다는 뜻 같죠?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로 어떻게 가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여기야? 여기는? 활주 활주는 잡았잖아 10회 antes 아...타야되고 4회까지 왔어요 푸셔 푸셔 아 이거 쓸데없이 3D를 넣어가지고 아 이거 좋은데 아 여기 양심껏 파는데 펀치 공격 강화 중 20% 상상 개꿀인데 아니 이 3D 말고 배경 배경이 및 아트같은거 자 침덩이 봐 나 20% 올렸거든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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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탈출 침덩이 레벨업 레벨업 침덩이 침덩이 일어났어 침덩이 일어났어 침덩이 날라오는거 침덩이 안되겠다 계략 아 침덩이 다운공격 되니까 그냥 때리래 해볼까? 어 그러네 다운공격 되네 침덩이 개삭이네 침덩이 침덩이 다운공격 침덩이 침덩이 아 근데 다운공격 한번 맞으면 반짝거린다 침덩이 침덩이 이어가 ....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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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덩 이어가 모아서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막혔는데? 아 여기는 없어 지금 이쪽으로 가야돼 위로 위로 가야돼 거긴 나중에 가면 되는가봐 어 없어져 아래로 위로 업 퀘스타나 보고 공격이 쳐있습니다. 한의 가드에 주는중인 황건적으로 물리쳐주세요 좋아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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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입술 안녕 무슨일이야? 다리 다쳤는데 도와줄게 목재 다섯개 모아주시겠어요? 알았어 나 목재 많이 주웠는데 자 오케이 거울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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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시황제의 고향이라고? 오라기틀링을 채득한건가? 이걸 가져가도록 골든 고기만 아 맞아 스탯 찍어야 돼 침당해 침당해 황건적에 아지트가 있다고 하고 무령총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가 끝나버려 이쪽에 위험한 사람 있어 조라는 나라였을때 무령왕이 세운거다 아주 훌륭하지?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봤어요? 핵폭탄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핵폭탄 침덩이 한방에 사망 핵덩이 핵덩이 난이도 갑자기 낮아였죠 핵폭탄 핵폭탄이 핵폭탄 침덩이 ㅋㅋㅋㅋographics choo 핵폭탄 침덩이 훌륭得 치 буду maint 어우 쟤 떨어져 죽어버렸어 알아서 떨어져 죽네? 몹도 떨어져서 죽어요 땡땡땡 땡땡땡 오케이 약제차 이런거 땡땡땡 침덩이 사망 숨어있었어? 오케이 다 모아 다 모아 일단 다 모아요 일단 다 모아 모였어?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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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거 같다 어? 베이스볼 린자에서 계속 떠있는 애 침덩이 침 너 지금 뭐하는거냐 너 이거 지금 뭐하는거냐 여기 또 보자 이거 아래로 가자 아래로 아니야 얘네는 쎄 어? 심도니로 한번 깔고 안되네 이거 이거 한단이잖아 근데 여기는 탁이잖아 아래로 내려가야잖아 한단 마을에 쑤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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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아우 아우 침대 내 길 막지마라잉 불안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주네 광화침단 돈 안먹어요 필요없어요 여기 여기잖아 여기 안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장수집위원회사람입니다 일부 골든 고기만두 원소군 원소군은 빨간색 조조군은 파란색 유비군은 초록색 상관적 아저트 뭐..어..그래 여기야 주창이다 특수한 무기로 공격당한 경우 상태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3같은 게 있습니다 철제 4정도에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황건적의 아지트는 여기로군 우물속에 숨다니 머리를 썼는데 당장 시작해볼까 이 아지트의 황건적은 오늘로 전멸이다 한충 나가즈카 되게 약한데요? 되게 약해 템지도 약하잖아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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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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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져 자 대장 있어? 대장 침덩이 침덩이 또 있어? 너무 쉬운데? 침덩이 침덩이 어두운새에서 싸우는건 무서웠어 뭐가 떨어져있잖아? 어 이거 장각의 편지 침덩이 기주 습격 지폐 공지 노란 두건을 쓰고 개교로 쳐는 집합. 집합후 행사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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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어요 위에 구름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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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 나오는 산이 근처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섬뜩해 침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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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침덩이 침덩이 개교 개교로 갈라면은 한해를 일단 들렸다 갈까? 어차피 올려면 좀 걸려니까? 한 애를 좋아 침덩이를 한 번 하고 자 침덩이 자 다음 또 나와 침덩이 원샷 원킬 다음 너야? 침덩이 자 다음 다음 나오세요 다음 아 다음 저기 돈만 먹고 침덩이 자 다음 오 피해? 오 이 자식봐 이 자식 어 다음 침덩이 다음 돈먹고 돈도 먹고 침덩이 자 위 구릉에 있는 자 이제 다음 갈게요 30초 걸어가 종이 맞지? 아 잠시만 다 보자 여깄다 네? 안에 가두어있던 황건적을 청소하고 왔어 곤란했거든요 정... 소... 전복 골든 이거 왜... 이거 빨간색으로 됐죠? 간다 거울 간다 거울 간다 간다 자 이제 다음 여기로 가 평원으로 이동 자 개교 패버리겠습니다 황건적이 지금 우세하다고 합니다 돈이다 돈을 뺏어라 아 뭐야 잠깐만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씨...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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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건적이 우세 조조... 조조? 저 조홍 아니야? 여포인가? 통탁 도와주는거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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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략 우와 개쎄 개쎄 개략 개쎄 cc까지 걸려 쟤 여포 같은데 쟤 여포 같은데 그죠? 쟤 여포 같죠? 근데 진짜 맞네 아 이거 쓰고 할걸 지금이라도 쓰자 쟤 여포 아 호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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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침덩을 다 눌러버리고 돈먹고 돈먹고 끝났나? 돈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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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의 집합이 황건적은 쫓아낼꼬 같이 싸운 토벌군 병사들은 다치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탁사부 동탁사부 도원 삼형제 못들어본 이름인데 근데 황건적의 아지트를 괴멸시켰다고? 대단히 대단한 벼슬도 없는 것들이지? 이러면서 무시를 했어요 상금을 주마 세냥입수 뭐야 어느 시대 소비세냐? 이 자식 도움을 받아놓고 무슨 수작이야 임마 동탁씨 상금은 고맙게 받겠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자 유비 왜 관으로 말린거야? 저기에 적은 아군이라는거야? 저 실례합니다 아냐아냐 두목장보가 양성에서 농성중이라는 소문을 들어서요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디테일해 내용이? 구해주신 담래로 여러분들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그 실력은 진짜로 느꼈기 때문에 장보라면 장영재의 차남인가? 장강은 허탕이었지만 다음번에 황건적인 두목을 해치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스 양성으로 하나 집어서 가죠 양성 양성은 아 여기에요 꽤 멀어요 꽤 멀어요 꽤 멀어 여기까지가 진...유 진...유 아래로 잠깐만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여긴가? 뚫렸네요 양성은 황건적이 이쪽으로 도망 못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갈 생각이야? 양성 양성 수상한 아우라가? 요술은 사기라고 했지만 취소 저건 저주 받은거야? 사화구치 장보가 있습니다 사화구치 장보 황건을 쓰지 않는 자를 쫓아내고 황건을 쓴 자를 무한히 소환하는 주술이지 우리는 황건을 안 써서 지나갈 수가 없는건가? 황건을 쓰지 않겠다면 양성이 들어오는건 포기하시지 쓰고 가면 되잖아 여기서 튀어나온다 아우라에서 침덩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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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나오는 침덩이술 침덩이술 무한히 나와? 그럼 계속해 침덩이술 아아 침덩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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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여기서 계속 잡으면 되네? 어? 어? 얼마나 더 해치워야되는거야? 사람을 어떻게 계속 소환해? 침덩이술 rookie 침덩이술 재밌 peach 깨 창과 검술을 한번에 갈고 닦아라 창술검술 하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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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포로간으로 아래로 가서 숭산으로 와서 양성으로 가버림 하지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재밌는게 있는거 보니까 뭔가 좋은거 주겠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 치고 아 침덩인데? 올라와 아씨 아저씨 좋아 아 오 잠깐만 저 아래가 있었네 아래가 있었어 저 아래로 떨어지는게 있던데? 어 여기 아 저기서 건너가는거 같애 그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패드가 너무 불편해 키보드 키보드로 하면 금방 하지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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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저거 어떻게 먹어요? 어? 어? 뭐야? 내려올 수가 없어. 어? 자 여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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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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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보 개폐해야겠다 아 넌 잘 걸렸다 장보 넌 잘 걸렸다 넌 스킵이야 그냥 어? 첫번째 보스인가 봐? 아니 본격적으로 하네 한 번 써주고 공짜는 다 써줘 다 써줘야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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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육칸 쓰고야돼 아 뭐 이거? 아싸 레벨하우 심덩이 강화 탈출 진짜 개악하네 혼이 났다면 동료들을 모아서 민폐행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오늘부로 황건당은 해체다 유비장비 헤네스 우리들은 강하다 안녕 나 카와 카미 주준 노식선생의 눈은 정확했어 너희들이라면 앞으로도 한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다 천명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게 틀림없어 주준선생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도원 삼형제의 활약은 다른자에게도 알려주마 칭찬이 과하다고 운명적인 만남을 이룬 유비관우 장비 도원 삼형제라 도원 삼형제가 불리는 세명은 굳은 맹세를 나누고 세상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약속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도착한 곳은 한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악적 황건적 황건적의 두목 장보를 멋지게 격파 아 그들의 모험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자 눈 뜨고 크게 보시라 도원 삼형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 떼댕땡땡 자 야 이게 1장입니다 창천은 이미 죽었다 창천 너는 이미 죽어있다 아 몇장이야 이거 나 레벨 12 6분의 1을 했을 뿐 이게 6분의 1을 했을 뿐이야 난이도 더 높은 난이도 할 수 있나봐 협력플레이 설정 관우와 주창 1조로 할 수 있대 난이도 높은건 없어 같은거 할 수 있나봐 인터넷 멀티 근데 많이 준비했네 볼륨이 볼륨이 커 게임이 어 보너스도 있어 뭐야 쿠니마사 장각 니시무라 장각 니시무라 어 스포 당했는데? 소교 구독 감사합니다 대교 미사코 화웅 아보보 원소 토도 원술 무나카타 성왕 코바야시 악진 모츠즈키 우금 타이라 장합 키노시타 좋은 오니즈카 오니즈카 좋은 스가타 아 장비 게임 시작 장비 아 컴퓨터 게임같이 하는건가봐 아니 그 오락실 게임같이 그래픽 일부러 좀 약간 이런 느낌을 줬나봐 장비 장비 엄청 경쾌한데? 옛날 느낌 줄무늬 체력봐도 옛날 느낌이네 아 CRT감사 엄청 빨라 얘 진행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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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USC 창 attends 창 창 창 창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안하며 아 펀치킥으로 무기 끊는다고요? 오? 아 그렇구나 이씨 그만하지 아 에 에 יב 에 에 무기가 다르네 0 길러리 도감 장갑 리시무라 장복 장량 내다치 모모조노 등장인물 엄청 많아요 주중 카와카미 노식 금탑은 안 나오네 가로 안에 있는건 원래 그니까 원피스 삼국지로 치면 뭐 이런거야 관우 관우 조로 뭐 유비 루피 뭐 이런식으로 있는거지 그니까 원래 캐릭터들이 있는거야 이게 원래 되게 옛날 우리 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게임이에요 유명한 게임 애매하네 그럼 롤 해야겠다 애매하면 뭐죠 애매하면 여섯시까지 여섯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일곱시에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칠 때까지 합니다 칠 때까지 아 칠 때까지 레나타 글라스크 글라스크였나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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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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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어 으 으 으 voll 으 으 으 으 으 하하 질때까지니까 이기, 계속 이긴다에 걸면 포인트 많이 받겠지 아니요 6시에 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카탈리나면은 끊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알리스타 하자. 렌나타는 확정이 아니잖아. 가려지면 못하잖아. 과잉성장 할까? 트런들. 트런들이 초가스를 야무지게 잡아먹고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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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자리에요 초가스가 얼심가면 터짐 근데 쉬바넨은 AP인데? 도박은 지금 태환씨가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못해요 나 지금 열받았어 왜요? 왜요? 저게 와드 박아놨으니까 굳이 가지마 굳이 가지마 굳이 가지마 굳이 가지마 보여주시더만 굳이 가지마 굳이 하고 히힛 자 발동시키고 1앱 게임 뒤졌고 1앱 게임 뒤졌고 1앱 게임 뒤졌고 2앱 게임 뒤졌고 내가 잘했으면 땄는데 그치 1앱 게임 뒤졌고 아 내가 들어갔다가 조질 것 같아가지고 못들어왔어 2앱 게임 뒤졌고 1앱 게임 뒤졌고 2앱 게임 뒤졌고 2앱 게임 뒤졌고 1앱 게임 뒤졌고 2앱 게임 뒤졌고 3앱 게임 뒤졌고 ㄷㄷ 엘씨 잘하니까 엘씨 따라가야겠다 도와 아래돌리 아래돌리 아 싸우는게 아니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또 앞두고 적으로 잡은 뒤 적은... 렉사이가 엄청 설치죠? 나 지금 열받았어! 이거 도와줘야 돼요? 라인만 좀 푸쉬해주면 되잖아 뭐지? ㄷㄷ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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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뭐야뭐 또 따라갔어야 됐나봐 카사 저거 다 못먹네 좀 맞아줘야될거같은데 쏠까봐 빌드 한번 들렀다올께요 내가 길을 알아 빌드 한번 들렀다올께요 왜 집에 안갔어? 흐흫 렉사이 탑 드셔드자 가방 새oke 흐흐 타임 히트 너무 좋아 치아 hi 스프 훅 슬프 내가 길을 알아 어? 뭐야? 오오 오오 어? ㄷㄷ 감상한 번호 툭 아 좋아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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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가 잘 컸네 내가 길을 알아 카타가 좀 못하고 내가 길을 알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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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 엄청 좋은 네네 네네 크라킹 가면 안돼요? 크라킹 가면 안돼요 흤 흤 흤 흤 어허 좋아 아니야 좋아와 오 못살리겠다 신났네 오 메쉬만 시킬께요 메쉬만 카타만 볼께요 카타만 카타만 볼께요 카타만 볼께요 카타만 볼께요 6시 마칠라고 왜냐면 여기서 끝나면 57분이니까 아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지명 간다고 했는데 그 제목으로 그래서 6시에 꺼야 되가지고 바꿨죠 자 잘 빨아드렸죠 캡슐 까구요 흠 20점 오르고 10점 깎이니까 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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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